그러면 이제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요. 그때 이제 어쨌든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역할이 있으셨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는 말하자면 주류에 들어가지는 못했으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의 사실은 선거운동을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홍성호같이 굉장히 말하자면 반여관데 일종의 직선제도 먼저 주장하고 그렇게 얘기한 반여관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호남에 지금 어딘가 그게 정읍이었는지 고창이었는지 어딘진 모르겠는데 하여간 노태우 후보가 거길 딱 갔는데 돌팔매가 있는데로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플라스틱판으로 막고 이렇게 해서 유세를 못했습니다. 유세를 못하고 사람들이 전부 몰려왔는데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 폭력이 심해져가지고 그냥 떠나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떠나게 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간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딱 그 자리에 남은 게 홍성호이었습니다. 홍성호 혼자 딱 넘어가지고 다 가게 하고 자기가 마이크 잡고 그냥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오지 않나. 후보가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어려운 판에 잘못하면 그 돌판매로 맞아가지고 테러를 당할 텐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열변을 토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내가 상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열 명만 대화를 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열 명을 뽑아가지고 교실로 들어가가지고 열 명과 대화하고 당신들이 희망이 뭐냐. 얘기해가지고 전부 받아가지고 나와서 보고 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우리 나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노태우 대통령을 만들고 지키려고 했지. 뭐 그냥 앞에서 알정거리던 사람들은 노태우식 하니까 다 우르르 다 가버리고 아무것도 남는데. 진짜 국민과 대화하는 부분은 홍성호 의원님. 그때 의원님도 그때.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 나는 사실 그런 용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성호가 남아야 된다고 하니까 난 같이 남았는데 사실 참 용기 있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렇게 그 당시도 기억이 나지만 영상으로 보면은 뭐 수도 없이 돌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물론 뭐 김대중 후보 또 저 영남 갔을 때 그랬고 또 뭐 그런. YS도 그렇고. YS도 그렇고 그렇긴 했지만. 아 그러셨군요. 이 시기와 관련해서 그 이제 중요한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6.19 민주화 선언 관련한 메모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잠깐 언급된 학원안정법 시안하고. 이걸 어떻게 의원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다가 기증하시게 됐나요. 그러니까 학원안정법 보고 6.19 선언 이거 전후로 있었던 벌어진 일들 모든 거를 내가 회고록에다 반드시 증언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학원안정법은 내가 그 상황을 내가 내 회고록에 지금 써놨는데 그 회고록에 쓰기 위해서 남겨진 내가 보관했던 자료들이죠. 그때 당시부터 보고. 네. 그러니까 6.19 선언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병기 씨가 그때 비서관이었는데 그게 이병기 씨 글씨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무슨 타자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 유필로 그걸 써가지고 그거를 한 30분간 이렇게 만들어서 중앙집행위원들이 그다음 날 아침에 할 때 그걸 딱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귀중한 자료예요. 물론 복사된 자료지만 귀중한 자료인데요. 원문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유일하게 아마 그 당시에 나눠준 자료 중에 유일하게 남은 내가 가지고서 국회에다가. 그러셨군요. 네.